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시장이 최근에 이제 지수가 반등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리고 외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매집과 상승을 흐름을 나오고 있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와 그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금요일날 가장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어떻게 보면 외인과 그 기간에 순매수 1위를 기록했던 SFA 반도체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그동안 하락을 멈추고 북미 무역협상 1차 협상이 완료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계기로 이 시점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 구간에서는 지금 개인들의 수급을 위해서 상승을 했다고 하면 사실 그래서 여기 부딪히고 다시 하락으로 충분히 터널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는데 다행히 북미 협상 완료 요소와 지속적인 미장 상승 등 영향으로 그동안에 계속 팔기만 했던 외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시장을 이렇게 반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조금 완전 이제 반등 추세라는 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코스피를 볼 경우에는 확연한 이런 추세 전환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흐름이고요 이런 지금 확인한 추세 흐름에는 우리가 삼성전자를 위시로 한 이런 반도체 쪽 업황의 흐름이 큰데 영향이 큽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5만 5천원 부근을 깨면서 거의 5만원대 약간 깨면서까지 이제 시장이 안 좋았는데 5만원을 회복하고 최근에 5만 5천원까지 회복해 주면서 네 지금 그리고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5만 5천원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삼성 쪽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외인들이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기관들도 이렇게 따라 들어오다가 또 같이 최근 며칠간은 기관이 이렇게 받아주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이런 흐름에 더불어서 다른 제약바이오 쪽도 역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모든 거의 반도체 쪽 제약바이오가 아니고 말이 잘못 나왔는데 제약바이오가 아니고 반도체 쪽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데 반도체 쪽에 대한 종목을 한번 보면 큰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움직임도 지금 같이 똑같은 반응이 나오고 고점을 유지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많이 어떻게 보면 약간 조정을 받다가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온 종목 중에 특히 인상적인 또 삼성전기가 있구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약간 수급주의 영향이 있는 종목이라 상성을 터름을 타게 되면 굉장히 잘 가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과거에도 잘 갔었구요 계속 관심있게 보고 실제로 이런 9만원대 구간에서도 많은 얘기를 실제로 영상을 통해서도 남긴 적이 있는 그런 종목이구요 꾸준한 지금 얘도 상승을 하고 있고 MLCC 관련된 주요 핵심 부품을 만든 회사죠 그리고 DBITEC 같은 경우도 코스피에 지금 전기전자 반도체 쪽 관련 업종인데 얘도 비메모리 인가 아마 그럴겁니다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KSTEC 같은 경우도 코스피 쪽에서 역시 얘도 반도체 관련 조인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지금 보면 약간 코스피 중에서는 그나마 약하다고 생각되는 한미반도체마저도 지금 오르고 있구요 이런 오르는 종목들의 특징은 지금 기간 외인들이 꾸준한 매수세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수급 쪽 종목별 투자자를 같이 보면 최근에 기간이나 외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대표적인게 SFA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SFA 반도체는 최근에 장세가 안좋아서 제가 몇번 얘기 드렸듯이 외인과 기간이 지도하는 수급주가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몇몇 안되는 강한 수급주의 흐름을 이렇게 그동안 보여줬던 종목이구요 여기서도 강하게 잘 올라갔고 그리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도 다시 외인과 기간에 그런 꾸준한 매집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했죠 오늘 집중적으로 조금 더 살펴볼 종목이구요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이었는데 신규 상장 후에 고점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조정 흐름을 주고 눌림을 주다가 이대로 무너진 종목도 많지만 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연기검과 투신이 은근히 계속 관심이 있는지 이렇게 매집한 흐름이 보이고 있었고 최근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의미 있는 고점 돌파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얘도 지금 다시 여기 위에서 하루 이틀 정도 집질을 해주는 흐름이 나오거나 하면 또 괜찮은 자리가 되기 때문에 계속 타점을 이제 앞으로 잡아보기 위해서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AD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이나 얘도 지금 보여드리는 건 다 반도체고 다 이렇게 외인과 기간에 지금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지금 종목은 거의 반도체 관련 업종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반도체 업종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또 관련이 있는 이제 뭐 약간 OLED나 이런 쪽도 매기가 들어오고 있긴 한데 그쪽도 장이 좋아지면 그쪽으로 돌 수 있겠죠 2차전지 이쪽에서 연가해서 그럼 결국 전기차도 갈 수 있고 현재는 일단은 반도체 업종만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왜냐면 본격적인 아직 상승장이라 하기는 애매하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런 거의 2500포인트 이런 포인트를 돌파해주거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런 못 돌파했던 680 정도 포인트를 돌파해줘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의 흐름 아니면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확률 높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반등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목이 움직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주도할 수 있는 돈이 몰리는 주도 섹트만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개인 세력들은 코스닥 종목을 건드린다고 보면 되는데 개인들이 관심 있는 것은 현재 그동안 하락을 멈춘 제약바이오 쪽이나 어떻게 보면 정치주 쪽을 지금 움직이고 있고 정치주 쪽은 끝난 다음에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앞으로 관심이 집중될 그런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지금 하락을 멈춘 상태고요 반등 흐름을 보색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제 강세장이 만약에 돼서 상승장이 온다면 이런 코스닥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잘 못 갔던 이런 반도체나 OLED 실적 기반의 그러니까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실적 기반의 우량한 종목들 실적이 나온 종목들을 기반한 외인과 메이저의 수급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 위주로 잘 갈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사실은 큰돈을 굴리거나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이런 반도체 쪽 종목들의 자리를 노리는 게 좋고요 이어서 종목을 몇 개 더 보자면 테스나 같은 종목도 꾸준히 지금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에 의해서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매수를 할 때는 이렇게 오르는 걸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상승 추세에서 역추세의 흐름인 눌림이 나올 때 그런 때 이제 적당한 의미 있는 이런 지지선에 대한 대응을 잡고 내가 분할로 들어가면 성률이 상당히 높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무조건 오른다고 아무 생각 없이 추격 매수를 하라는 그런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조건 오르는 흐름은 없기 때문에 눌림 흐름이 나올 때 그 때를 노리시면 되고요 테크윙 역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우 DSP도 마찬가지고 유니셈 제가 반도체 업종 중에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관심있게 계속 다 보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만약에 시장 자체가 1월이 이렇게 시장이 좋아져서 정말로 1월이 어떻게 보면 약간 1월달 동안은 반등할 수 있는 장세가 온다면 그 주도의 섹트는 당연히 반도체 쪽이 될 거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 시세를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익 ONC도 마찬가지고요 SNS택 여기부터는 조금 약하니까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이보부 반도체 이 중에서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정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SFA 반도체가 있습니다 SFA 반도체는 이 금요일날 굉장히 많은 이런 대량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 역시 많이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에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를 통틀어 이게 1위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들어왔는데요 이게 왜 이제 제가 관심있게 보인다냐면 그동안에 이런 계속 비슷한 패턴의 흐름을 SFA 반도체는 만들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점을 돌파하고 그리고 조정을 항상 줬고 이렇게 조정을 주고요 적당한 8%에서 10% 조정이 나오고 거의 10% 정도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고점을 신고가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또 눌림을 줬습니다 12%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고점 돌파하고 한 10% 정도 뭐 10% 이상 12% 이상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고요 이런 흐름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쨌든 개인들이 이런 약간 학습효과가 됐는지 이날도 역시 신고가 돌파가 나왔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흐름에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 단타 이제 한 사람들이 당연히 같은 흐름을 예상하고 매도를 했는데 제가 장중에 꾸준히 보니까 어쨌든 외인과 기관은 안팔고 꾸준히 샀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런 차트 모양은 비슷한데 여기와 여기에 흐름과 지금 이번에 흐름이 조금 달랐던 것은 아픈 골점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양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12일날 16일도 봐도 그렇고요 자 16일도 웬인이 사서 올렸지만 기간은 파란 흐름이죠 네 그리고 19일도 아 12일도 앞에 네 12일도 그렇고 뭐 이런 흐름 19일 네 화면이 잠깐 멈췄네요 네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웨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일단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도 같은 흐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 그리고 여기 밀리지 않고 어쨌든 전 고점보다 안 밀린 상태에서 이렇게 흐름이 마감되었습니다 대다수의 개인들은 밀릴 걸 예상하고 있지만 어 뭐 주식은 100%는 알 수 없지만 이전과의 흐름과 조금 다른 모습이 나왔다 생각되고요 여기 양매수의 효과와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전의 고점들에서는 다음날 이제 시가갭을 띄우지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보압에 시작했고요 그래서 잘 착각한 척하다가 보압에 끝났죠 근데 이번 상승 흐름에서는 개인들이 틀린 건지 시간에 의해서 이미 1.3%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올리올리할 기대감으로 갭이 적어도 2%나 그 이상 뜰 수도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이런 흐름이 나온 뒤에 오히려 이런 갭을 띄운 다음에 오히려 이런 상승된 흐름을 기대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종목이 반드시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 뭐 혹시라도 여기서 횡버름이 나오다가 또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여전히 이 추세가 살아있고 이 종목이 지금 생산 라인을 계속 늘리고 있고 앞으로 실적이 호정될 거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이 이런 추세를 지키면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 돌파든 눌림이든 매매를 노려볼 생각이고요 그동안의 흐름과 하지만 이제 지금의 흐름이 월요일부터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월요일날 돌파해서 정말 이런 모양이 아닌 아까처럼 그런 양봉으로 끝이 난다면 그런 양봉으로 만약에 이게 끝이 나버린다면 뭐 이런 식으로 돌파해서 끝나다면 1월달 어떻게 보면 랠리에 이 종목 자체가 그 중심에 서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월요일날부터 다음 주 제1회 관심 종목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렇다고 해도 뭐 여기서 횡보를 해주다가 또 눌림을 주면 그것도 좋은 타점이 되겠죠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어느 쪽 라인이 됐든 내가 여기서 강세를 치고 나가든 눌림이 나오든 좋은 종목은 항상 수익을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심있게 본다면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중흐름도 대충 분석을 해봤는데 어쨌든 여기와의 패턴과는 모양은 비슷해서 개인들이 오히려 팔았지만 외인들이 외인이나 기관들이 약간 그들도 바보가 아니라면 여기 팔은 개인들한테 굳이 다시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도 있어서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 확률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놀림이 나와도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그대로 간다고 해도 여기 위에서 다시 어느 정도 시세를 준 다음에 놀림이 나온다면 그때 재매수를 노려봐도 되겠습니다 SFA 반도체가 특징주로서 나왔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매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꾸준한 지금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있게 보시고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금요일날 가장 어떻게든 시장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 SFA 반도체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approve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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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t